음악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195일째가 되겠구요 오늘도 최우선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i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요금 특히 교통요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ow much? 얼마인가요? Is the taxi fare? 택시 요금이 즉 전체적 의미는 How much is the taxi fare? 택시 요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warm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따뜻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원 투 투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샤워 샤워를 하고 싶다 이때 샤워는 앞에 투와 함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겠구요 그래서 with 뭐뭐와 함께 warm water 하면 따뜻한 물과 함께 즉 전체적 의미는 I want to shower with warm water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번 표현은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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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전자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ut 샀다 이때 but 하면 BUI buy 사다 구입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구요 some 약간의 electronic 전자 goods 제품을 이때 문장 끝부분에 있는 goods 하면 제품 상품 물건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electronic goods 하면 전자 제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bought some electronic goods 나는 몇 개의 전자 제품을 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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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전치사 뜻은 까지 특히 약속된 시점 까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hop The shop 그 상점은 is open 이때 open 하면 형용사로서 영업을 하는 문을 연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구요 그래서 is open 하면 영업을 한다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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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하면 9시 까지 즉 전체적 의미는 The shop is open until nine 그 상점은 9시 까지 영업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국내의 또는 국산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그것은 a domestic product 이때 product 하면 제품 또는 상품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그래서 domestic product 하면 국산 제품 국산 품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t's a domestic product 그것은 국산 품 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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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비싼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 너의 블라우스 블라우스가 looks 이때 look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하게 보인다 라는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looks expensive 하면 비싸 보인다 즉 전체적 의미는 Your 블라우스 looks expensive 너의 블라우스가 비싸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omorrow tomo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부사 뜻은 내일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going to 이때 비동사 그리고 going to 동사 원형 즉 is going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미래의 표현이 되겠구요 그래서 그리고 맨 앞에 있는 it은 비인칭 주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It's going to snow 눈이 내릴 것이다 tomorrow 내일 전체적 의미는 It's going to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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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동사 뜻은 돈이나 시간을 쓰다 또는 소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pent 썼다 소비했다 이때 spent는 spend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구요 much money 많은 돈을 썼다 언 뭐뭐에 대하여 new bike 새 자전거에 대하여 이때 돈을 물건에 쓰다 할 때는 전치사 언을 써주시면 되겠구요 뭐뭐 하느라 시간을 소비하다 시간을 쓰다 할 때는 전치사 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I spent much money on your bike 나는 새 자전거를 사는데 많은 돈을 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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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이때 알파벳 t는 부드럽게 t가 아니라 t 그래서 pretty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구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귀여운 예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baby 그 아기는 is so 정말 pretty 귀엽다 예쁘다 전체적 의미는 The baby is so pretty 그 아기는 정말 귀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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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구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고수 일인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n ace 고수이다 at fishing 낚시에서 전체적 의미는 He is an ace at fishing 그는 낚시의 고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구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교통요금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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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따뜻한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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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전자의 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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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약속된 시점까지 라는 뜻이 되겠구요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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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이번 단어는 국내의 국산의 국산의 라는 뜻이 되겠구요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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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비싼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내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omor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돈이나 시간을 쓰다, 소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pe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고수, 일인자라는 뜻이 되겠고요. A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귀여운, 예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rett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택시 요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w much is the taxi fare? How much is the taxi fare? How much is the taxi fare? 다음 문장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몇 개의 전자 제품을 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ought some electronic goods I bought some electronic goods I bought some electronic goods 다음 문장은요. 그 상점은 9시까지 영업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shop is open until line The shop is open until line 2번 문장은요. 그것은 국산품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a domestic product It's a domestic product It's a domestic product 다음 문장은요. 너의 블라우스가 비싸 보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 블라우스 looks expensive Your 블라우스 looks expensive Your 블라우스 looks expensive 2번 문장은요. 내일 눈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going to snow tomorrow It's going to snow tomorrow It's going to snow tomorrow 다음 문장은요. 나는 새 자전거를 사는데 많은 돈을 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pent much money on your bike I spent much money on your bike I spent much money on your bike 2번 문장은요. 그 아기는 정말 귀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baby is so pretty The baby is so pretty The baby is so pretty 다음 문장은요. 그는 락시의 고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n ace at fishing He is an ace at fishing He is an ace at fishing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